J2K 바이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J2K 바이오 화장품 실적 주로 지금 이번에 거래대금이 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주가가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윗골이 달면서 주가가 빠진 시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오늘 이 일봉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면서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J2K 오늘 윗골이를 길게 달면서 은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어진 이 일봉에 대해서 은봉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면 이 거래대금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에 비해서 빠져나간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 빠져나간 거래대금이 상당히 적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J2K 바이오 오늘 고점을 찍은 이후에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눌린 것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고점을 찍고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하는 이 윗골이를 단 일봉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이 J2K 바이오뿐만 아니라 화장품 섹터 이 실적주 위주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장품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J2K 바이오 앞으로도 신고가를 충분히 써내려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 이후 최고점인 4만원을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4만원을 뚫은 이후에도 주가가 눌릴 때 오늘 들어왔던 매수세에 대한 이탈 없이 주가가 지금 단순히 눌린 상태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3만 2천 5백원대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만 않아 준다면 특히 거래대금과 함께 이탈하지 않아 준다면 충분히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어진 이 윗골이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이번 6월달에 본격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공시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 2분기 매출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이 1봉들에 대한 해석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챙겨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인 방송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가지고 여러분들과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이 거래대금과 1봉을 토대로 이 수급에 대한 확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J2K바이오 혼자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J2K바이오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6월달까지 핵심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정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J2K바이오 한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포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알려드렸죠.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30일 오늘 장전이 8시 46분에 문자 주셨던 28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매수 이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린다고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장중에 1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14%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12% 수익을 충분히 여유있게 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다.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타점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 어려움이 절대 없으실 거고요. 특히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단타 매매 매수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와 이렇게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 전반적인 부분들 모두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단타 매매만으로는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수급에 대한 확인 이후에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지금이 저점 라인 울림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HBM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 엔비디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죠.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6월부터 재료가 발표가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단타 스윙 둘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챙겨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의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템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